아 감사합니다 아까 하라고 얘기했다. 만약에 친구가 학교에 왔어. 나 우울해서 머리를 잘랐어 오빠 뭐라고 해서 다른게 무슨 일이 있어? 머리 자를 정도로 어떤 일인가 싶어하는데? 진짜? 우와 와, 맛있다, 열무. 맛있어? 응. 봐봐. 되게 나한테 막 용기가 와. 원래 이쁜 사람한테 용기가 가는 거야. 하나 더 시키려고? 사장님, 두 공기 더 주세요. 추가해 주세요. 다 두 공기야. 아, 우와. 감사합니다. 찾았다. 하나만 먹는다니. 누가. 너가. 너 얹어. 김치 맛있어. 김치 맛있다. 음. 근데 너 숟가락 내 건 안 준 거야, 제가? 아, 좋구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숟가락만 죽겠어. 오, 느낌 좋다, 물기. 배불로 이런데 오는 거 같아. 응. 오, 와. 진짜 맛있지? 진짜 대박이다. 우와. 그, 그, 어디 거기, 우리 먹었던 데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그, 그 어디 거기, 우리 먹었던 데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진짜 좋은. 부천에 그. 거기 맛있다고 작공해. 알어. 아 공이 너무 좋다. 그 바지라도 너무 수요와 공급이 같지 않아. 옛날에 대학교 때 조개 안 먹었는데. 예? 네 감사합니다.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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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오! 좋았어. 야! 뭐하는 거야 지금 맛보으돼. 만드는 이거 옛날에. 네. 너 술 먹었지? 응. 그래? 너 술 아직 안 깼지? 응. 뭐? 너무 맛있다. 아 아무튼 조개를 안 먹었는데 제가 그때는. 근데 내가 그때 나가사키 짬뽕을 진짜 좋아했거든. 근데 거기에 조개가 엄청 많은 거야. 그 조개 껍질 걸리는 게 싫어서 조개를 다 발라내면. 그 발라내는 동안 애들이 이걸 다 먹어. 나가사키 짬뽕을. 지금 되니까 되게 슬픈 얘기네. 응. 그래서 너 이상형이 그. 그걸 까지는 거야. 나는 너의 이상형이 되게 싫으니까 너가 직접 발라 먹어. 내가 발라먹고 있잖아. 진짜 조개는 너무 배가 안 차는 느낌. 안 짜지. 그치?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조개는 안 짜지. ㅎㅎ 보석 patriarch 맘 저게. 아름다임. 조금 opus. 좀 깨끗하게 해룼세지. obl하고 만드는 Bundesliga의 실제에서 나왔던 예 너무 좋아. 이 떡볶이 같이 드ょò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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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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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ㅊ芙im 진짜 리얼룩 선생님 면도 2인분 추가해주세요 면이요? 네 2인분이요? 네 일상이지 일상 이모님들은 왜 항상 두 번씩 물어보실까? 저번에 안 넣어보는 건가 맞아 맞아 이제 뭐하는 짓이야 이게 왜? 몇 개 나왔지 이거?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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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응 너 먹어 그냥 먹으라고 양념하셨어 나 많이 먹었어 아니 먹어 괜찮아 괜찮아? 응 어우 진짜 강의 진짜 맛있어 너 오늘 분명히 밥 생각이 없다 그랬거든? 나는 굶는 건 진짜 잘해 어 근데 한 번 이렇게 들어가면 못 참아 아 못 참아? 어 어우 맛있다 어우 뜨거워 구독해주세요 네 이거 또 추가되는 거겠지? 그러겠지? 아니 그냥 주신 거 같아 일단 물어봐야겠다 그러면 그만 먹어야지 눈치 보여서? 미안하다 엄마 그럼 저희 또 추가로 해주세요 아 뮤는 받아요 아 봅니다 아 나 이거 백합 추가하고 싶다 해 할까? 감사합니다 백합 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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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비우스에 띠데 탈육수 추가하면은 조개 추가하고 조개 추가할 때 또 탈육수 면 다 먹어서 면 추가하고 면 추가하고 면 또 조개 다 먹어서 조개 추가하고 이런 느낌인데? 오늘 이것만 먹어 걱정돼 있는 것만 오고 이거보다 너무 걱정해 cause 유럽을 엄청 굳kk 애인줄 알 수 있으니? 이게 뭘 했다 뭐 내일때 잘했네 카운트에 놓을 거라고 어 안 보이는구나 예쁘다 네 너덥 같이 주사해볼까? 응? 몇 주? 네 오늘 너가 누군지 보여줘. 조개 갖다 주시면. 응. 그때 좀 알았으니까. 본런치 시켜야겠다. 기사님. 면도 두 개만 칠해도 돼요. 또요? 네. 맛있어요. 우와. 너무 귀여워. 근데 더 신기한 건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도 신기해. 그건 하나도 신기하지 않아. 분명히 와서 6인분 밖에 안 먹은 거야. 6인분이나 먹은 거야. 없구나. 너도 조금 먹는 사람도 이해 안 되지. 이해해보려고는 하고 있어. 그게 무슨 대답이야. 그래서 여기 어디라고? 몰라. 간판 스티커 뭐 저기 있네. 출덕산. 김덕산 바지락 송칼국수. 그래. 와 너무 맛있어. 이제 끓여야 돼요? 감사합니다. 육수가 5,000원 정도. 네. 감사합니다. 뭔가 계속 바빴는데. 여유 있게 식사하는 건 오랜만이지 않아? 그냥 육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F의 언어로는 뭐라고 하지 않아? 아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옛날에 많이 갔었는데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어? 아 그럼 하나만 이거 하자. 만약에 친구가 카톡이 왔어. 응. 나 우울해서 머리 잘랐어. 오빠 뭐라 답장했다. 무슨 얘기 있어? 서로 머리 잘랐 정도로 어떤 일이 우울한데? 진짜? 응. 와우. 그게 어떻게 머리살이 떠오르지? 난 그냥 사진 보여줘. 그게 안 떠올라? 어. 어. 나 이제 배부르다. 어. 아니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뜨게 되네. 어. 의식을 가져. 나는 원래 잘 먹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맞지? 그치. 나 때문이 아니야. 너를 만나고 그냥 깨어난 것 뿐이야? 어. 내가 그걸 발굴해 준 거야. 그치. 이거 고맙다고 해야 되나? 그치. 20kg 찌개 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 때문이 아니니까? 아니. 어차피 나 влад Everest 해. modifier. 아. 마음이 끝 tiers? 네. 돈까스도 먹고 싶어 돈까스? 이거 먹고? 응 먹으러 가자 돈까스 오르기 이거 진짜 맛있다 근처야? 아니요 무슨 시련당하는 사람 도전처럼 한입 먹고 싶어 한입 먹고 싶어 한입 먹고 싶어 내가 그거 살려고 비타민인데 하루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 한입 먹고 싶어 나 사줘 그래 고춧가루 고춧가루 진짜 안 떠지는 게 아니야, 네가 많이 먹은 거야 봐봐, 안 떠지잖아 너 왜 그렇잖아 그렇잖아 너 수염 잘 안 자라? 어 근데 너무 아파? 어 어떤 느낌이야? 근무기에다가 기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칙칙 뿌리는 거 같아 근무기에 기름 넣으면 어떤 느낌이야? 난 안 해봤는데 기름 안 튀어 봤어? 따갑잖아 엄청 뜨거운 기름? 어 그렇게 말해야지 그냥 식용유를 넣고 치즈 뿌리면 그냥 기름에다가 야, 내가 그렇게 비교를 했겠니? 당연히 이게 알아먹지 못 알아먹지 어떻게 알아먹어 이거를 논리적이다 그냥 그러면 시중유를 넣고 포도씨에 넣고 빨리 먹어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동거스 맛집이냐? 동거스 맛집이냐? 동거스 맛집이냐? 동거스 맛집이냐? 동거스 맛집이냐? 우리 다 먹으면 동거스 맛집이냐? 동거스 맛집이냐? 동거스 맛집이냐? 감사합니다.